그대만의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꼭 나무로 떠나볼까 꼭 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별 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 갑시다 어떤가요? 우리 같은 거나요? 어떤가요? 빛을 채우고 어서 내게 말해줘 바닥과 바닥과 다단걸로 구워줘 드리믄 감정끼리 가사 바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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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만의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꼭 나무로 떠나볼까 꼭 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그대만의 마찬가지 그대만의 마찬가지 좁아 두 명 사는 직접 여재들도 위미로서 위미로서 오고싶다 눈물 그곳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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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